구리가 나왔습니다. 구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에어컨플레이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것만 떼어내서 팔려고 그랬는데 작업을 하겠습니다. 밑에는 고철 떼어내면 비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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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을 넣어놓은 잎을 넣어요 소금을 넣어놓은 후 넣어둡 고추장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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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기분이 최고입니다. 기분이 제일 최고가 아니라 돈을 먹은 겁니다. 돈을 먹은 거야. 와 무거워. 와 무거워. 빛. 빛. 빛어립니다. 어째서 없습니다 이거는 고추거리입니다 고추거리는 고추냉이를 먹었네요 이거 휘저야 됩니다 얘도 빅철입니다 무겁네요 꽤 무거워요 저에게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입니다 요신죠 엉망하네 이게 마지막이네 칼이 엉망이네 구리입니다 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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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 했습니다 예 에어 쿨브레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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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kg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2kg 그리고 그리고 고철도 많이 나왔고 비철도 많이 나왔고 해당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특히 비철이 비철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국회 구리 사상 정이 맞추냈 네요 마치겠습니다 화이팅!